점박이 낯선 사람 테스트 할게요. 치료는 한 거야? 네. 심사치료하고 음성 대기 중이에요. 점박이, 낯선 사람한테 와서 꼬리치고 만지는 거 허용해줘요. 잠깐 이거 뭐지? 했는데 먹을 거 있으니까 또 앞으로 와서 먹을 거 받아 먹고. 만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래도, 그래도 또 먹을 걸로 다가와. 그래도 뭐, 엄청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제 다가와서 먹고.